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심하시네요. 이것은 의도한 그런 방송이라기보다도 오늘 방송 내용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사람이 집권 2년 동안 그렇게 중요한 선거 문제 제도 수선 작업을 하나도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총선을 맞을 생각을 할까 본인이 인명권을 갖고 있는 자리에 도저히 맞지 않는 판사를 여러분들 집어넣어 가지고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하에서 선거가 지금 두 달이 채 여러분들 남지 않은 시점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소위 선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수선 작업도 완결되지 못한 채 무슨 일을 하면서 2년을 보냈냐 당신이 대통령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가 차는 거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누가 패자가 됩니까? 패배하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게 되면 승리하는 자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러면 요구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백이나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에 쫓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동안 뭘 했냐 이야기예요. 여기가 하재 사건이 났을 때 서천인가 하재 사건이 났을 때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했던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